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제16호 태풍 풍웅이 소멸되면서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. 서울,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. 반면 남부지방에는 아직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3.8도였고요. 서귀포의 낮 최고기온은 29.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반면 대관령의 낮 최고기온은 15.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.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 머물겠고요.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서울의 한낮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. 남부지방인 전주의 한낮기온은 5도가량 올라서 27도로 덥겠습니다. 기온정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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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mensional